안녕하십니까 신혜안수의 신혜신입니다 이 좌파적 사고 뭐가 문제인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공병호 소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번에 소장님께서 또 집필하신 저서인데요 시장에서 지금 베스트셀러 1위라고 하니까요 소장님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에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정책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좌파적 생각에 기초해서 좌파정책이 나온다 그 특성이 뭔지 이런 부분을 일반인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 분석에만 그치지 않고 그걸로 기초로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도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전망한 부분도 더한 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좌파적 사고 어떤 게 좌파적 사고일까요? 좌파적 사고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책임지기보다도 정부나 관이나 정치가 뭔가를 대행해서 해주는 거죠 일반 경제주체가 사용해야 되는 그런 돈을 중세를 하든지 해서 관이 가져가가지고 더 많이 쓰는 거죠 미래 세대에 써야 될 돈들도 다 도입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써나가는 거죠 현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현장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관료라든지 정치가가 사용하는 지식은 먹고 사는 문제가 좀 다른 개념 지식이 있다는 이야기죠 현장 지식이 잘 돌아가는 나라든 대부분 잘 삽니다 그런데 개념 지식이 현장 지식을 압도하는 나라든 잘 살 수가 없어요 좌파적 사고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장 대신 대신에 개념 지식, 관료 지식, 정치인 지식의 모든 걸 추진해 나가는 거죠 일단 예상 규모를 확장한 겁니다 그다음에 공짜로 먹고 사는 사람들 숫자를 늘리는 겁니다 전형적인 특징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죠 나중에 결과가 좌파 정책도 낮지만 기본적으로 민중주의, 포퓰리즘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시는 동안 계획대로 1만 원 이상 정도의 최저임금을 올리면 한 500만 원 이상 정도의 직접 수혜층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당장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관계없이 내한테 돈을 나눠줘야 하는 것 같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지지할 가능성이 높죠 부작용은 시간을 두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완전히 나라가 어려워지거나 망가지기 전까지는 밑에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죽겠다, 수출 경영력이 하락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아웃성이 아마 치더라도 끝까지 득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현재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좌파적 사고에 기초하는 것은 본능에 기초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저 정책이 좋은 것 같아 이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혹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의 무상급식에 투표에 붙였을 때 애들 그냥 밥 좀 먹자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 밥을 먹는 비용이 얼마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이 무상급식뿐만 아니고 무상의료, 무상주택, 무상수당 이런 식으로 확장돼 가는 부분에 대해까지는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좌파정책은 그냥 1차 사고만 하면 됩니다 대부분 나라들이 절대 빈곤을 벗어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이런 좌파적 사고가 낫는 좌파정책 때문에 대부분 중진국이나 선진국의 그런 문턱에서 대부분 고배를 마시는 거죠 좌파정책, 좌파적 사고는 기본적으로 자유를 절대 가치로 두르기는 힘든 것 같아요 자유가 수단이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낫게 되고 재산권이 침해가 되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동기가 가라앉게 되고 동기가 가라앉게 되면 어려워지는 거죠 작년 또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1700조인데 그 1700조 가운데 940조, 56%가 공무원과 군인의 연금 충당 부채잖아요 그렇게 해도 이번 정권에서 17만 명 정도 더 뽑겠다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을 더 뽑는 것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한번 보시죠 10명이 해야 될 일을 15명이나 20명을 뽑아서 만들어진 일자리를 이분들은 일자리라 한단 말이에요 진짜 일자리는 가치 창조에 기여하는 일자리가 진짜 일자리인 거죠 가치 파괴에 이바지하는 일자리가 있는 거죠 나라에도 가치 창조 활동에 기여하는 활동의 자원을 배분하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삽질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2011년 2년도에 국회 예산기획처에서 나온 연구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100원을 쓰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은 27원이나 42원 정도가 남다 그러니까 60원 정도 다 낭비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관이 자원처분 권한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나라는 잘 될 수가 없어요 2018년 갈수록 0.3까지 떨어지거든요 나머지 70원 낭비로 간다는 거죠 지금처럼 만성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게 427조, 500조 이렇게 예산을 변성하게 되면 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동시에 국가 채무가 계속 늘어나면서 낭비되는 자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궁극적으로는 경제 위기를 갈 수밖에 없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거의 90% 정도는 장기 불황으로 겪을 거라고 보죠 확실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출산이 고착화된다 생산 가능 인구가 현저히 줄어들 거다 그다음에 장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구매력이 줄어들 거다 그렇게 되면 가게든 회사든 나라든 고정비 성격의 지출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아주 필사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라가 공무원을 100만에서 한 117만 정도니까 17% 정도 늘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정비 성격의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지출을 누가 감내할 거냐 이야기죠 생산자에게 더 부담시킬 거라는 이야기죠 그게 정확하게 어디에 연동됩니까 가격에 증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국가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동네 축구를 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세계 시장에 축구를 하는 거다 한 나라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조치는 생산 요소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우리처럼 수출 의존도가 70% 되는 나라에서는 수출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가가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대한민국의 위기는 언제 딱 발생하느냐 수출에서 이상 징후가 발생할 때가 그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수출을 시작한 최초로 수출 증가율 올해 0%입니다 그리고 이미 위기는 시작이 됐어요 다만 반도체 착시로 인해서 눈이 가리진 거죠 좌파적 사고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좀 정적입니다 역동적으로 변하는 세상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원천적이고 구조적이고 불가능해요 역동적으로 변하는 세상에서 관료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치가 뭘 알겠어요 지식인이 뭘 알겠습니까 개별 경제 주체들이 현장에서 부자랭이 앞을 내다보고 뛸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 저는 뭐 아주 간단하게 경제라는 게 하나도 복잡한 게 아니다 이야기죠 그냥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면 한국 사람들이 빠르잖아요 눈술미가 그러니까 관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지적 교만 지적 오만 이런 걸 가지면 그냥 내려가는 거죠 그럼 좌파적 사고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을 받냐 간단하죠 공부 안 해도 이해가 되니까 그냥 가슴이 훈훈하고 뜨거워지고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 것 같고 그러죠 그러나 그것이 각종 보조금이나 수당으로 증가돼서 많은 종류의 공짜 프로그램으로 연결되고 더 증폭돼서 다음 세대가 또 우리 세대가 얼마만큼 부담하고 생산적인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도 들고 2차 사고, 3차 사고, 4차 사고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지금 제조업 하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죠 다 떠나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 위축이 많이 돼서 생산적 활동을 안 하려고 해요 사람이 날 때부터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현장에 강한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개인들이 돈을 투입해서 만드는 자사고라든지 민사고라든지 이런 거 그냥 좀 다른 걸 왜 인정을 못하냐 이야기죠 좌파적 사고의 원천은 평등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란 부분들은 정말 모든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불쌍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자원의 문제는 아니고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생각의 문제입니다 좌파적 사고를 그냥 바꿀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거 없이는 앞이 없습니다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주 좀 불러주십시오 자주 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